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셨는지 확실히 알 것만 같습니다. 밀려오는 조문객들의 숫자와 그들의 면면에서 읽혀지는 애통함의 강도가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명언이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발이 넓었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사랑이 깊었습니다. 연예계에서 고인의 음식을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배우뿐만 아니라 예능인, 가수, 셰프 등 많은 이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친딸 이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며느리 서유림입니다. 김수미는 수도 없이 싸우고 갈등해온 남편 정창규와 여러 번 이혼하려고 시도했지만 시어머니의 절절한 며느리 사랑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도 유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수미의 며느리 서유림도 남편 정명호와 수도 없이 싸우고 이혼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절절한 며느리 사랑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보다는 시어머니를 보고 살아온 서유림에 있어 시어머니의 별세는 청천벽력입니다. 이런 내막을 아는 조문객들은 서유림의 통곡에 따라 울며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김수미는 며느리에게 큰 유산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좋아의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일용 업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는 과거 천도제로 소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음에도 알고 보면 그녀는 푸른나무 교회의 집사였으며 교회나 집회에서 여러 차례 간증을 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1949년 군산에서 태어난 김수미는 모태신앙으로 개신교계 학교인 숭의여중과 숭의여고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70년부터 한 방송사에 공개 채용돼 탤런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김수미는 과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알았다. 남편을 미워했고 증오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을 딸처럼 늘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음주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일 200일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어 끝내 포기하려고 했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먹을 때였다. 어느 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고 그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술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미는 교회에 출석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의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다며 남편에 대한 미움이 눈녹듯 사라지고 되레 측은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굶겼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수미는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간증했습니다. 김수미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시어머니 김수미와 모녀처럼 각별했던 서유림은 최근 김수미가 회사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미지와 달리 많이 여린 분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집에서 김수미 원고를 발견했다는 아들 정명호 이사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을 때도 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서도 간간히 삶을 정리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들 정명호는 책 제목도 미리 정해두셨는데 안녕히 계세요 였다. 은퇴 후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후배들을 향해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말해주고 싶다. 지금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버티면 언젠가 되니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김수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고 후배들한테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빈소엔 연예계 지인과 후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우 정준호, 남국민, 양정아, 개그맨 임하룡, 김학래, 신동엽, 방송인 강남 이상화 부부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배우 정준호는 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다. 배우 김수미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캐릭터가 있으셔서 속상하고 힘들 때 표현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다. 후배들이야 도움만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배우 남국민도 흥망하고 슬픈 감정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수 김종민 역시 촬영도 같이 많이 했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음이 안 좋다며 주변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해주신 선배님이었다고 고인을 해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 김수미가 어머니처럼 챙겨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인이 대표적인 mbc 전원일기에서 아들 이룡이 역을 맡았던 배우 박은수는 엄미가 또 한 번 돌아가신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연기자는 보기 힘들 것 같다.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날에는 가장 먼저 배우 신현준이 빈수에 달려와 오열했으며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 유동근 전인화 부부 염정화 조인성 최지호도 빈수를 찾았습니다. 또 가수 인순이 김창렬 방송인 박경림 이해영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수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방송인 박슬기는 수민의 반찬 제작 발표회에서는 새벽부터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기자분들께 선물해주셨고 행사나 시상식에서도 늘 저를 응원해주셨던 따뜻한 기억뿐이다. 출산 후에도 진심어린 격려를 아낌없이 주셨던 멋진 어른이셨다라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어 박슬기는 화끈하게 호통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속깊은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다며 많이 고생하셨고 같은 시대에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매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들처럼 돈독한 사이였던 예능인 이상민은 촬영차 해외에 있기에 장례식에 못오는 현실의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얼마 전 제게 같이 프로그램 하자 하셨는데 아이디어 떨어올 때마다 제게 전화 주셔서 즐겁게 의논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사후에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탤런트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는데 김수미 배우는 배우이자 방송인이고 비극에서 희극까지 아우르는 표현 그대로의 만능 탤런트입니다. 일용 업리로 각인되어 국민 업리라 불리지만 보다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어도 충분히 아우라를 보여줬을 배우임에 틀림없습니다. 배우 김혜자는 수미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인의 능력과 재능이 아깝다는 뜻입니다. 한국 플랫폼에서는 각종 제약으로 고인을 담을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일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고 김수미의 인생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과거 2018년 11월에 출연한 고 김수미는 가수 정훈이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방송 환경이 열악해 가수와 탤런트가 대기실을 함께 썼다고 말하며 남편 정창규도 정훈이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정훈이와 둘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우연히 남편이 함께 처음 만났다고 해상했습니다. 그 후 2년간 정창균은 끈질기게 구애를 보냈지만 김수미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핑계를 대며 끝까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의 인품에 반해 김수미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10대 시절 부모님을 여우인 김수미에게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부부싸움 할 때에는 아들편이 아닌 며느리편에 서주실 정도로 두 사람은 남다른 고부간의 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연극 포스터를 붙이려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현장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그 후 3년 동안 자살 시도, 혼령, 삭발, 방송 중단까지 그야말로 지옥같은 삶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수미는 남편의 권유로 천도제를 지난 후에야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미는 남편의 사랑보다는 시어머니에게서 받는 깊은 사랑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살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김수미는 당신이 17살 때쯤 어머니가 봄 무렵에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도 위암같은 질병으로 객사하였고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가슴에 묻은 친정엄마의 그리움에 한이 맺혔고 친정엄마로부터 실질적인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 김수미는 그 사랑을 당신의 시어머니한테서 충족했습니다. 김수미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 사랑을 며느리 서효림에게 대물림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방송된 MBC의 에브리원 맘마 미안에서 다른 엄마들보다 물려받을 유산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예계 대표 손맛의 달인 김수미와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가 출연했는데요. 정명호는 엄마의 음식을 마치지 못하면 딸 조이 밑으로 아이 두 명을 더 낳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너 함부로 그런 공약하지마. 서효림이와 의논해야지. 너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라며 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 널 호적에서 빼겠다. 유산도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알아서 해라고 언포를 놓았는데요. 이에 정명호는 당황하면서 다른 엄마들보다 유산이 많으시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정명호는 김수미가 만든 박대 조림을 알아맞혔고 김수미의 박대 조림을 맛본 정명호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맛은 못 잊을 것 같다. 만약 엄마가 안 계신다고 하면 이 맛을 완벽하게 복원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김수미는 내가 내 아들을 몰랐구나. 아들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역시 내 아들이구나. 감동이 밀려온다. 손녀딸이 생긴 다음으로 오늘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김수미는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내 아들 맞네. 유산은 반 넘어갔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김수미는 우리 딸은 유산 한 푼도 못 준다라며 아들 사랑을 뽐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평상시에 아들 정명호는 엄마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고 손녀딸이 태어났을 때 엄청 큰 감동을 받았고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수미는 며느리 서효림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내 아들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 라고 직격한 것입니다. 김수미가 고혈당 쇼크로 별세한 가운데 생전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쏟았던 내리 사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미는 지난해 9월 26일 방송된 JTBC 짠당포에는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지에 김수미 서효림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서효림은 결혼 후 김수미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는 것에 대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어르신들이 예쁘게 봐주신다라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수미는 어느 날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이 생각이 들 정도? 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효림은 저는 제사도 안 지내고 엄마가 훨씬 바쁘시니까 어떤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도 김수미는 아들 부부의 집에 4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효림은 두 번은 그냥 오신 거고 나머지는 촬영 때문에 오셨다. 진짜 안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우리 딸이 먼저 시집가지 않았나? 시어머님이 뭘 사다가 현관 앞에 두시고 카톡을 하신다더라. 지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더라. 그게 너무 감사했다면서 엄마도 오빠네 가지마 하더라. 라며 가지 않는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서효림은 너무 안 오셔서 서운하다. 왜냐하면 난 엄마랑 놀고 싶은데 라고 말했고 김수미는 결혼 전에 얘랑 많이 놀았다. 밥 먹고 쇼핑 다녔다. 결혼하니까 어렵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가만히 보면 김수미는 바쁜 탓도 있지만 며느리를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끔찍하게 아끼는 것 같습니다. 서효림은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맞다. 라고 맞짱고 치며 결혼생활 50년 한 선배로서 조언하겠다. 아들 문제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남편하고 늙어서 살려면 고쳐지지 않는 건 포기해라. 안 고쳐진다. 그거 고치다 늙는다.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기본만 되면 살아라. 아니면 끝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서효림은 평소에도 효림아 아니다 싶으면 끝내. 애 하나 더 낳지 말고 끝내라고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김수미는 어느 날 효림이가 부부싸움을 하고 연락했다. 괴롭다 하길래 잘 생각해보고 둘째 생기기 전에 끝내 몇 달 연예계 시끄러우면 그만이지. 라고 했다. 나는 고부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조언했다. 참지 말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부인한테 감사하다. 얘는 참 교육을 잘 받았다.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 철없는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며 며느리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수미는 아들이 며느리와 싸울 때는 철저하게 며느리 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한테 내가 이혼하면 법적으로 5천만원을 받게 된다.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다면서 고가의 집을 한 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못 살겠으면 이혼하고 이 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며느리 서효림을 끔찍하게 위해줬고 이에 서효림은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러니 서효림은 시어머니의 죽음에 진심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고인은 오늘 발인식을 끝으로 이 세상과 영영 이별합니다. 고인의 당뇨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 부부는 엄마가 집필하던 책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였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안녕히 계세요 송미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